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5개, 5개씩 좋은 종목을 추려오셨는데요. 올해 시장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좋은 종목들을 골라와 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했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아니면 사고 싶은 종목인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버인베스트먼트의 김선윤 대표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선윤 대표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떡 부러지는 설명 좋다 라는 건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요. 김상훈 대표야 늘 좋은 종목 썩가리기를 너무나 잘 해주시니까요. 과연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10개를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을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윤 대표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신산업 가져오셨고요. 다음 본느, 솔본, 넷마블, 셀루메드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5가지 종목은요. 제이콘텐트리 를 시작으로 백산, 파바리서치, 디아이 동일, 테이펙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두 분이 잘 조사하고 찾아오신 좋은 종목들 리스트만 봐도 옥석가리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가운데 내가 이 종목 조금 더 알고 싶다, 자세한 내용을 궁금한 게 있다라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문자도 좋고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쳐주셔도 써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 최대한 반영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김선윤 대표의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저 종목은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은 좀 합니다. 회사는 자동채용 핫스태핑 기반 차체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보통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보는 관점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 회사 상당히 좀 이전에 2020년대 많이 오르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바닥을 횡보를 했습니다. 한 2만 5천 원대부터 해서 3만 원대 중반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한 1년 정도 한 상태에서 그래도 점차적으로 에너지 앤솔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커지는 거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주가가 이 상황에 머물러 있지만 조금만 여유를 갖고 보신다면 절대 배신하지 않을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건 뭐냐면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에 조금 베팅을 하셔야 되고요. 투자하신 종목에 대한 좀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을 살펴봤을 때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을 종목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빵꾸날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김선윤 대표가 명신산업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첫 번째 종목 함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을 갈 텐데 제이콘텐트리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바로 이센조 님이 제이콘텐트리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약수익권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현재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라고 질문도 주셨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사실 기간을 조금 더 보셔라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할게요. 일단 28일 날 개봉하는 지금 우리 학교 눈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공개 예고편이 900만 뷰를 좀 돌파를 했어요. 해외에서 900만 뷰라고 하면 사실 지금 어떤 다른 그런 해외의 여타 넷플릭스 해양의 그런 작품들 두세 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옥이나 뭐 이전에 나왔던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 그만큼 한국 콘텐츠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계속 계속 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022년에는 사실 넷플릭스가 20조 원 정도 이상을 좀 편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국에는 아직 투자가 5천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좀 들어올 여력이 굉장히 좀 크다. 넷플릭스 말고도 사실 아마존이나 뭐 다른 여타 그런 애플 TV나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으니까요. 한국판 종이의 집이나 뭐 수리남 같은 그러한 작품들도 사실 오래 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감이 어떤 그 우리 학교 눈에 공개 이후에도 사실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메가박스 사업 부문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엔데믹이라고 해서 사실 팬데믹이 끝나가는 그러한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니 사실 지금 우리 학교 눈에 기대감에 팔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컨텐트리를 첫 번째 종목으로 김상훈 대표가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센조 님이 저도 그 지금 우리 학교 눈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샀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근데 김상훈 대표는 그거 이슈에서 단기간에 파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올해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김선윤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본느입니다. 네. 자 이번 달 그 말쯤에 뭐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있다는 소식은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드 이후에 국내의 화장품 업종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힘들었었고 뭔가 조금 활력이 오나 좀 풀리나 싶었지만은 여지없이 또 미중관계 또 불안성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들인데 그런데 이제 본느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 본느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실적 측면에서의 성장성 자체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 위탁 생산 중심으로 해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커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1년 실적으로 본다면 아마 최대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적 역시 흑자전한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가에 있어서도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차트를 보더라도 이게 사실 주가 자체가 2020년도 때 코로나 때 바닥자리 정도 내려왔다 반등 나오는 모습도 보였고요. 어느 정도 바닥인식이 되는 자리 자체가 현재 구간 가격대 정도가 됩니다. 한 2천, 한 3백 원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이 종목이 더 이상 하락 그림보다는 상승적으로 분위기를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10에서 20%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화장품주들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0.23% 하락, 소폭 하락 출발을 하면서 3,546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0.2%대, 0.22% 하락으로 현재 시장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 쪽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가 2% 넘게 큰 개파락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그나마 좀 다행인 거지 하락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아까 코스피가 1.23%대까지 하락세를 보였는데 0.93%, 1%내로 일단 하락폭을 줄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950선을 다시 좀 회복하면서 하락폭,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시장의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백산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백산이요? 네, 백산은 합성피역 글로벌 점유율을 이번에는 1위를 달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성피역 글로벌 점유율 1위는 원래 대만의 쌈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피역의 사실 유해 성분을 좀 빼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나이키나 이런 쪽에서. 그런데 이제 나이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신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사실 쌈방은 하지 않았고 백산은 했기 때문에 사실 계속 계속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봐도 사실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대만이나 지금 그런 국내에 있는 대원화선 같은 그런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에 있다.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내장제용 합성피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게 20%를 넘을 만큼 사실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 신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발만 팔 수는 없다라고 좀 그러한 기조를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에서 어떻게 보면 천연 가죽보다는 이러한 인공적인 그런 합성피역을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회사 최신물산이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이전에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익을 어떻게 보면 보태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백산이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P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또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잘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백산을 두 번째 종목으로 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선윤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은 솔본이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종목들을 가지고 올 때 요즘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서도 절대적인 저평가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좀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솔본이라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솔본이라는 회사가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자회사를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하면 좀 아하 하실 수 있고요. 포커스 신문사나 솔본 인베스트먼트 같은 회사를 현재 보유 중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회사들이 정말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솔본이 연결 기준으로 해서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매출 꾸준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3분기까지 해서 매출액이 718억인데 이미 뭐 예상컨대 아마 최대치 매출을 찌울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3억을 좀 보여주거든요.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도 확연하게 바뀐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차트 상황이 주가 상황이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렇지만 7월 정도까지의 고점 정도? 한 8천 원 정도까지의 움직임은 짧지는 않겠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솔본을 세 번째 자회사들이 열심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전체적인 실적 개선세도 눈에 띈다라는 의견에서 솔본 세 번째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해줬고요.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를 좀 가져왔습니다. 파마 리서치요? 네. 일단 하이엔드 피부 미용 회사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상품이 대부분 비급여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의약품보다는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런데 계속 계속 가면 갈수록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더 이익률을 높이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익률은 거의 30%가 넘습니다. 35%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마진을 원가에 대비해서 좀 남기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실적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에 비해서 좀 차트는 많이 눌린 상태고요. 콘즈란이라고 해서 이제 관절광 주사가 있는데 이 태행성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관절염 치료제는 굉장히 성장률도 굉장해요. 사실 2020년에 그게 보험 처리가 되면서 20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주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다시 재사용 주기가 사실 6개월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핵심 성장 동력이 이제 리즈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피부 주름 개선 효과나 리프팅 관련한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 상품인데 사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사실 실적이 괜찮은데 앞으로 이러한 마스크를 벗게 되거나 영국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리오프닝 수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파마 리서치를 김상훈 대표가 세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계속 갈까요? 김선윤 대표님 네 번째 종목을 넷마블 가져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웃겐님이 넷마블을 현재 보유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넷마블이 처음 저도 이게 좀 안타까운 종목인 것 같아요. BTS 하이브 상장 이후에 별다른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또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4년 만에 나름 이제 그 위드프레스 행사 넷마블 투게더 위드프레스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여기서 과연 뭘 꺼냈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해봐요. NC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뭐 P2E에 대한 부분으로 언급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이번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만 나와준다. 그리고 새로운 대규모의 신작 마인업하고 메타퍼스 NFT 관련된 소식들을 내보낸다면 주가의 상승 탈령이 조금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작년 내내 고점을 뚫지 못했던 자리가 있어요. 15만 원 정도 선인데 이 자리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형주 가운데서 게임주 가운데서 그간에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소외를 받긴 했지만 넷마블은 유독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강합니다. 작년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저평가된 포인트도 역시나 실적 부분에서 성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넷마블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넷마블도 이제 과연 메타버스라든지 NFT P2E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이것이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면서 15만 원 정도는 일단은 조심스러운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우 대표님 종목이요? 네, DI 동일을 가져왔습니다. DI 동일이요? 네, 일단 섬유 제품 제조업을 좀 하고 있고요. 자회사로 이제 섬유 소재나 의류, 알루미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면화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재고 소진도 긍정적으로 계속 계속 하고 있지만 이 면화 가격 상승 때문에 사실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재작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면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미를 많이 봤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사실 그때보다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회사의 동일 알루미늄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밖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조업체로 4개 정도의 생산 라인을 미리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계속 이제 부지를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증설도 계속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증설 이익이 어떻게 보면 실적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국내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시점은 사실 하반기 정도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사실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좀 소재 기업을 좀 모아간다고 하면 사실 DI 동일도 면화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해서 좀 모아가기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저평가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좀 계속 계속 상승을 할 여지가 좀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자회사인 동일 CNA가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DI 동일까지 김상훈 대표의 종목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선윤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셀루매드라는 종목인데 오를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이 조금 관심이 가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거래 정지 기간도 있었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 3만 원대까지 올라갔기도 했던 종목이에요. 그때 이슈가 됐던 게 라피젠 DBM2라는 기술 때문인데 골형성 단백질입니다. 이게 화이자 다음으로 전 세계 두 번째로 갖고 있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단백질 얘기 드렸죠. mRNA 백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효소를 생산하는 회사가 또 셀루매드입니다. 여기 맞춰서 독일과의 시너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국내 기업들도 역시나 셀루매드의 효소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적이 지금 너무나 좋아지기 때문에 환경 ENG라는 회사를 회사에 붙이면서 너무나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개선이 너무 커서 상승폭이 커서 2월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공시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30% 이상 높아지면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가는 현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올해 작년 5월부터 계속 나왔던 이 바닥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6천 원대 항상 인식이 되면서 바닥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튀기 때문에 mRNA 관련된 이슈 또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요? 셀트리온도 최근 들어서 백신 이슈 다시 한 번 커지고 있습니다. 먹는 백신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로 맞춰볼 때는 현재 구간대에서 조금 배팅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셀룸에드를 주셨는데요. 실적이 또 획기적으로 더 개선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mRNA 관련된 이슈들도 모멘텀으로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셀룸에드 지금 정도에 잡아보자는 의견 마지막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 10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테이펙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수 테이프 관련 회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요 거래처인 LG에너지솔루션이 좀 상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 공모 자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9조 이상을 증설해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어떻게 보면 수주가 가장 큰 수주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부장 업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왜 보여지냐라고 하면 사실 기간이 어떻게 보면 요즘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매수세들이 좀 돋보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그러한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역대 최대의 실적이 계속 정신을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을 예정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펀더멘탈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도 작년 12월 말부터 계속 계속 매수를 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테이픽스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통과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애플카 이슈까지 좀 볼 수 있는 이 테이픽스를 한번 지켜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테이픽스까지 이번 주에 LG에너지솔루션에 온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주요 거래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이픽스를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종목 전부 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좋은 종목들 아마 마음속에 찜해두셨을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신 타픽 종목을 함께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님은 어떤 종목 타픽으로 고르시나요?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셀루매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루매드를 타픽으로 골라주셨고요. 김상훈 대표님은요? 저는 이제 파마 리서치를 좀 타픽으로 꼽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사실 실적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주식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한번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셀루매드도 김선영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셀루매드도 실적 좋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는데 파마 리서치와 셀루매드 이렇게 어려운 증시 시장에서는 좋은 실적 탄탄히 받쳐주는 종목들을 잘 골라보자는 취지에서 두 종목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잘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종목 소개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